네 그래서 손님이 와서 선물을 갖다 주는데 과자상자일 수도 있고 문상자일 수도 있죠. 돈이라면 돌려주겠지만 그냥 인사치료로 무슨 손수건을 하나 갖다든지 과자상자를 갖다든지 무슨 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부인이 원하지 않는데 지가 갖다 주고는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그러면 모함을 한다면 왜 그러면 모함 당할 그런 선물을 줬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의 마귀 사탄이 에덴의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접근할 때 사라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법을 어기도록 사단을 유혹하고 동산의 선악화를 따먹도록 유혹하죠. 그의 아담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자인 사라를 유혹하고 꼬드겨서는 그 아담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추방당하게 만들죠. 이런 에덴 중앙동산의 선악화를 따먹게 꼬드겼고 이런 것은 죄의 종이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행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는 국민들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영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잘 치료하도록 기도해야지 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왜 정치적 싸움에 목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 욕되게 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간 그 배의 선장을 잘 가도록 기도로 힘써주고 영분이 만약에 기침을 하고 가래를 그렇게 심하게 몸이 불편한다면 그 죄의 종이었으면 그 앉은 자리에서 나사리 예수님을 깨끗게 목소리를 내지도 않아도 마음속으로 해도 그게 다 나아요. 그 정도면.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밖에 나와서는 내가 유튜브 한 지 5개월이 됐는데 글을 올리니까 세상 저기 지구 끝에 미국, 호주, 동남아시아 전부 세계 사람이 다 내 어떤 간증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세상에서 국가의 원수, 영부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젊은 목사의 영부인에 대한 비난은 모두 그 화살이 젊은 목사한테 있음을 슈퍼이고 초자아에 속한 부류들은 다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얼굴의 침뱉 능력이죠. 젊은 목사가 우리 대통령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입니다. 목사가 할 짓은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욕되게 한 짓입니다. 그 자체가. 외국에서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면 치외법권이라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우리나라에서 구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회원들도 임기 안에 국회가 하고 있는 동안에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어서 구속당하지 않고 이런 가지 보호 조치가 있는데 더군다로 한나라 대통령이 뭐가 그게 명품을 가진 거 지대가 준 거 받은 거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 함정을 빠뜨리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모욕 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함정을 빠뜨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유치하게 더럽게 놀면은 오히려 그 의도를 더 간파하고 국민들이 다 얼굴을 외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나 정치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그런 바빌탑을 쌓지 않는가 물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의 바빌탑을 옛날에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저 개인의 바빌탑을 쌓어요. 14살부터 조각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늘 경쟁하고 초긴장 상태에서 늘 작품하고 밤샘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손톱 뒤쪽이 다 이렇게 피가 터질 정도 시필집 터질 정도로 이렇게 목탄 대성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조각을 하니까 지문이 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터치를 하면 사진을 못 찍어요. 핸드폰이 터치를 못해요. 지문이 다 달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때는 너무 늘 추격을 당하고 내가 또 쫓아가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걸 구상해야 되고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울리압과 부살레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만드는 오울리압과 부살레처럼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십자가 조각을 빚는 사람들이 다 쟁이라는 거예요. 쟁이. 예수를 전공하지 않는 쟁이들이 십자가를 빚는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잘 빚는 예술가는 또 하나님의 영이 풍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풍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나 조각을 했을 때 살아서 운동력을 지닌다. 그러고 나서는 나는 한 30년 전부터 완전히 45년 전부터 인체 조각에서 완전히 십자가 하나님의 주를 위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내 바벨탑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탑을 십자가 성전 십자가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딸도 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느라고 메모고시 공부하느라고 코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지 바벨탑을 인간의 바벨탑을 다 접어놓고 신학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탑을 쌓고 지금 우리 모녀가 유튜브에서 어떤 간증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릴 세상의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고 그런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갈바를 알지 못한 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베데레에 이르러서는 단을 쌓고 또 여와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너 친척 지금 부모 친척 형제 자매 거기 있는 모든 네 본토 친척 이건 다 지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 아기 아기 행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너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베데레에 이르러서 단을 쌓아서 여와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데리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브람의 아들을 이삭이 낳았던 둘째 아들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거기서 이제 해가 적므로서 거기서 잠을 잤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잡으니까 환독불을 부러뜨리면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 나서 그날 해가 떠 뜨고 그 야곱이 저기 그 참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리아 두 아내를 맞이하고 그 다음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그때 돌아오는 길에 그 베데레에 자기가 베데레에 거기에 한톱배가 부러진 그때 베데레에서 또 다시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또 천사와 씨름을 했던 때죠. 그러니까 자기가 떠날 때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거기다 단을 쌌던데 그 단의 베데레에서 와서 또 다시 거기서 하나님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환독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천사하고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자기 형의 장작권을 갖다 뺏어서 도망쳤기 때문에 에서가 이제 이 야곱만 만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의 앞에 나갈 때 치극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그 한덕배가 부러졌으니 뭐 절뚝거리면서 갔겠죠. 참 그리고 자기 그 형한테 보내는 선물로 양떼들을 먼저 내보내고 다 그거 이게 내 형 에서를 위한 야곱의 선물이나이다 그러고 이렇게 보내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베데리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베데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 다음 그 후손에 가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곱이 또 그 자손 베데리에서 유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베데리 거기서 또 하늘에서 천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다 단을 쌓는데 천사를 붙들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그때 한덕배를 부러뜨렸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베데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직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걸 흩어버리신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처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베데리에서 다시 그 대 3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 이삭과 그 다음 야곱에 이르러서 거기서 베데리에서 또 돌단을 쌓고 쌓던 것 그래서 찬송에도 있지요 야곱이 참깨여 이나서 돌단을 쌓는 것 보험받아서 이런 성경이 있죠 그래 그 돈단을 쌓던 그 베데리 3대에 이르러서 또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죠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야곱은 이제 천사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천사가 해가 밝아오니까 해가 밝아오면 얼른 천사가 또 활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환독별을 부러뜨리면서 너 이름을 야곱이 야곱이란 뜻은 상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바꿔라 네 이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사라를 사례라 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에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함부로 지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바벨탑을 쌓지 말고 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조각을 지금 50년이 넘도록 조각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음에 건물을 치면 엄마 미술관을 만들어서 어떤 달에서 야 그러지 마라 내 작품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지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놓고 내가 뭐 대단하고 보자껏 온 사람을 그걸 갖다 내 무엇을 해서 쓴다 절대 그러지 마라 나는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성전에 필요한 조각에 구석구석 성전에 들어와도록 하면 되지 절대 무슨 작가들을 무슨 자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거 있는데 나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나는 성경에 있는 오울리압과 부살리 같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참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들을 사마리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는 거지 절대 내 죽은 다음에 그런 내 자신의 이름으로 흐르는 미술관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걸로 그 돈으로 저기 저 하나님 성전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런 기억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님 밟아버리세요 오직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여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 내가 젊은 시절에 신학을 처음 하는데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초신자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은 교회를 많이 지어가지고 남을 주는 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그때서 엄청 나빴어요 믿음이 없던 시절에 무슨 내가 내가 뭐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서 왜 남한테 교회를 막 주냐 그렇게 기분이 나쁘게 생각했는데 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교회를 신학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동기를 줬던 권리금 뭐 보증금 다 해서 그냥 줬던 기억도 나고 내가 또 우리 또 집에 지하를 또 이렇게 성전을 꾸며서 어떤 다른 또 개척교회 목사한테다가 헐값으로 이렇게 임대를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여기 농가 주택에다가는 이렇게 오자마자 하라니께서 네가 그 기촌을 했을 때 가자마자 바로 그 강대상하고 그 십자가를 갖다 걸어라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그거예요 10년 전에 오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중고 성전 기구 파는데 가서는 십자가하고 강대상하고 이렇게 강대상 의자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이게 우리 집을 보호하고 도적 맞은 것도 없고 지금까지 생명이 보존된 것은 다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바벨탑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3번 바벨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